모어랜드 분들 어서오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쵸 티켓 안녕하세요 모어랜드입니다 한 분씩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어랜드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어랜드 태연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어랜드 혜빈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어랜드 넨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어랜드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어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어랜드 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어랜드 연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아쉽게도 주희씨는 합계하지 못했네요 네 주희가 개인 스케줄 때문에 아쉽게도 촬영 못했어요 아 방송이 있어서 네 주희씨는 연예인 팬이 왔습니까? 네 주희가요? 제가 좀 와가지고 아니 본인 연예인별 계속 나밖에 가능하지 않으세요 화장 안하면 슈퍼도 안가요 아 그래요 아 오늘도 어떻게 TMI였죠 네 확실히 모모랜드 분들이 오자마자 객석 분위기가 확 달라지긴 했는데 관객분들이 확실히 흥이 막 오르셨어요 그죠? 오우우우우우우! 부르셨나요? 네 메찬도 진짜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모모랜드 노래가 되게 신나잖아요 네 멤버들이 무대에서 보면 아무래도 객석에서 흥 넘치는 관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활동하면서 봤던 관객분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나요? 워낙 무대가 흥이 넘치니까 저는 오늘 뭔가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게 제가 전거를 봤는데 그 후레쉬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알리쉬를 시작으로 사실 지금 후레쉬 파티가 됐습니다 멋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아 이때까지 후레쉬를 이렇게 핸드폰을 해준 적이 없다봐요? 많으시겠지만 오늘 야외 무대고 안무의 감이다 보니까 다들 저희랑 같이 춤을 추시느냐고 이렇게 흔들어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고 갈 것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늘 신나는 무대를 보여주시는데 멤버들도 가끔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기분 다운될 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기분을 끌어 올리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무대를 올라오기 전에도 밑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다가 올라왔는데 아 예 본격했습니다 네 노래도 부르셨더라고요 앞에 넘치도요 무대에 노래를 따라 부르셨더라고요 아 보통 그러면 흥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나요? 아무리 좀 자다가 와도 이렇게 무대 뒤에서 대기를 하다보면 저는 이제 가수분들의 노래를 듣고 하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보면 사실 올라오기 전에 이미 지쳐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아 제가 지켜봤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프로모션 투어를 다녀왔어요 인기가 정말 뿜뿜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자랑하시기 좀 쑥스러우신가요? 쑥스러운데 사실 팩트를 말씀해주시면 되죠 팩트니까 저희가 네 여로씨 그럼 둘 다 해요 먼저 해요 공연을 했었는데 릴리즈를 이렇게 이벤트를 했었는데 야외 무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대창도 많이 불러주시고 아주 신나게 무대의 집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? 피하기 싫어하네요 자랑은 똑같은 분 네 이런 말 잘 못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또 엄청난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이제 또 2018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멤버들이 올해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올해 2018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모모랜드도 연말 시상식도 많이 나가서 이렇게 뿜뿜 하고 싶습니다 아 연말 시상식 시상식에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그 목표 이룰 수 있게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 겁니다 그러면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곡은 제가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곡인데요 뱀엠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엠 모모랜드에 뱀엠 듣고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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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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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G